라미야! 네? 어때? 너무 좋아 나도 진짜 근데 진짜 제주도 온 거 같아 진짜 신혼여행 온 거 같아 뭐라고? 신혼여행 온 거 같아 신혼여행 온 거 같아 아 그 정도야? 내일 같이 와줘서 고마워 나도 오늘 선택해줘서 고마워 에이 샥 아 많이 너무 음 예뻐 둘 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단 한 번의 거절이라도 있었으면 나는 다시는 못했을 거야 아 맞아 저게 컸겠다 내가 내민 손을 잡아주니까 계속 마음속에서 용기가 나더라고 어떻게 보면 계속 마주 봐주는 거잖아 진짜 인연이 있나 보다 잘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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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을까? 응 정말 서둘해진 않을 거에요 허허허허허허 됐다 됐다 용의인 됐다 됐다 됐어 됐어 또 저 장면이 이건 단순한 스킨쉽이 아닌 거잖아요 그쵸? 시작할까요? 내일 아침 어쩌면 말할지도 모르죠 고마워 우리 한번 만나볼래요 사랑해 나도 이거 뭐야? 아 진짜?